용접 자세의 경우는 SMAW인 아크 용접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방향은 어디를 용접을 하든 상관없이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을 해주시게 됩니다 손 선생 용접교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2G 수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류 세팅을 2차전기를 포함해서 1차전기로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피다기에서 나오는 메인 전류를 용접 전류로 사용하고 본 전류에서 나오는 전류를 2차 크레이터 전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접 자세의 경우는 SMAW인 아크 용접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방향은 어디를 용접을 하든 상관없이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을 해주시게 됩니다 후진법 기반으로 후추에서 좌측으로 움직일 때도 후진법 기반으로 좌에서 우로 움직일 때도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을 해주시고 용접 자세 같은 경우는 팔을 이렇게 대어서 용접을 하셔도 되고 들고 용접을 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아크처럼 한 손으로 용접하기에는 건이 무겁기 때문에 두 손으로 이렇게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시작과 마무리의 연결부 1차 비드와 2차 비드의 이은 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용접하는 게 이 GTFC 이지용접의 포인트다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 용접하기 전에 수평 전기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시고 용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용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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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